진선에서 최종 정리한 행사 리스트랑 간략한 진행 대본이에요. 대본이 따로 필요 없겠지만 그냥 참고용으로 첨부했어요. 아, 네. 이번 행사는 철저히 우리 의료진들과 환자 위주로 50주년의 의미를 되살리는 행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선생이 사회자로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아시죠? 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 뜻깊은 행사로 잘 만들어봐요. 네. 이게 뭐예요, 이사장님? 제 작은 성이에요. 행사 때 착용해줬으면 해요. 감사하지만 저는 마음만 받겠습니다. 부담 가질 거 없어요. 생각 같아선 드레스부터 모든 걸 다 서포트해주고 싶지만 그러면 정말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아주 최소한의 성의 표시만 한 건데. 저는 해들병원 직원으로 사회를 보는 겁니다. 제 업무의 연장인데 선물을 받는다면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50주년 행사의 의미가 퇴색될 것 같아서요. 그런가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알겠어요. 바쁠 텐데 이만 가봐요. 그럼 행사장에서 뵙겠습니다. 내가 한 방 먹었네. 내가 한 방 먹었네. 내가 한 방 먹었네. 감사합니다.